왜 안됩니까? 제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어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참 미운 정도 정이라고 난 보고 싶던데 눈에 안보이니까 왠지 막 커져네 완전 궁금해 그건 괴롭힐 사람이 없어서 심심했던 거겠죠 뭐 그럴수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만 셋 사는 집에 남자가 같이 살겠다고 쳐들어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여자? 채무자 1 채무자 2 언니 그냥 신 거예요 당신 딱 기다려 지금 바로 과택 침입으로 차 놔줄 테니까 그래 그러자 그러든가 그럼 당장 이 집 넘어가도 괜찮겠어요? 그냥 채권자분이랑 최대한 좋게 합의를 보세요 어쨌든 칼자루를 쥐는 건 상대니까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입니다 아 몰라 나 신고할래 아는 사람끼리 일을 그딴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지 미운다? 안 그래요? 그쵸? 이제야 말이 점통 없긴 해 아유 언니! 그니까 일단 여기 도장 찍으면 당장 경매에 넘기진 않겠다는 거죠? 그쵸? 그럼 언제? 지금? 도장이! 도장이! 뭐 하는 거 봐서? 자 그럼 넌 어디로 가나? 2층에 방 3개 맞죠? 내가 고릅니다! 안 돼! 아유!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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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방은 절대 안 돼요! 야 그럼 내 방을 둘이? 니가 먼저는 일을 지금 니가 이거래! 야! 니가 빼! 어차피 니 방도 아니잖아! 나도 갈 데 없거든요? 언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정말 가만히 안 있죠? 아 그럼 어떡하자고! 지금이라도 신고하자니까? 이 상황이 지금 말이 돼요? 말 안 되지 알아 안는데 잠깐! 방은 내가 정하겠다고 말했을 텐데 저 니가 빼! 야 주인아 니가 빼! 니가 늦고 좋잖아! riktig charge 내가 방 좀 넣는 건데 누구신가 이름이 아니지? 천하현이야 이제 갈수록 아니잖아! 내 방은 내가 granate 이거라! 나 진짜… 나 an, 나만... 나만... 이거라... 이거라... 미안...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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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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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